안녕하세요!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칩시볼 치즈볼 진짜 맛있다 얘는 뿌링 치즈볼 치즈스틱 치즈스틱 자, 이쯤에서 맥주 치즈 치즈스틱 아...너무 시원하다 이야Books 끝을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소스에 찍어먹을게요 소시지 음, 얘는 뿌링썩떡이라는거에요 떡이랑 소시지랑 떡이랑 소시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그냥 소시지 진짜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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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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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대박 너무 맛있어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있죠?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되게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배고파게티 너무 뜨거워 반죽 계란 반죽 반죽 계란 콜라 콜라 얘는 진짜 크다 아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켜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뭐지? 먹 ridiculous 어떡하지 그래 아 샤넬 으 으 치즈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라스트